미국은 주식시장은 좋은데 경제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게 되면 경제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경제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경제성장률이나 경제지표 그리고 경제 둔화 이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식시장서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한번 꼽아보면 역시 코로나19 그 다음에 또 부양책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슈랑 흐름을 한번 꼽아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밝혀지듯이 다시 한번 확산되는 기조를 띄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전체 50개 주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다시 한번 식당 같은 실내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둔화된다는 우려가 하나의 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게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렘데시비르와 같은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며칠 전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더나 이건 또 백신과 관련된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제약바이오 같은 헬스케어 업종에 조금 더 부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해서 결국은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뒤따라 올 건지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을 좌우했던 요소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몇 주 정도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돼야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똑같이 보는 관점인데 서로 간에 나오는 시점 이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이 엇갈린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지금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6월까지 나오는 지표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경제 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보면 경제 전망은 상당히 지금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기 저희들은 이제 경기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변동입니다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의 어떤 시황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워낙에 코로나 이슈 이후에 경기가 눌려있기 때문에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주식시장에서 화두로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경기 회복 기대감 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월 중순 이후죠 5월 중순 이후에는 각국 주요국들마다 이 경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5월달 6월달 생각을 해보시면 3월달 4월달에 아주 나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월달 중순부터 경제 제한 조치를 풀면서 활동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얼마 전까지 보고 보아왔던 5월달 6월달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제 지표들은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는데 다시 한번 6월 말 7월 초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기엔 이 단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 지표단에서 5월 6월에 봤던 것과 대비해서 앞으로 7월달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제 지표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결국 단기적인 변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간략하게 언급드리면 좀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인데 결국은 최근 들어서 좋아지는 것들도 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이전 소득에 대한 소비 진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들의 생산이라든지 투자 쪽에서는 소비만큼의 퍼포먼스가 보여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재고가 누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이 부진하고 대외 수요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있다라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변동 측면이라든지 또 어떤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은 아직 경제 전망을 상향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거하고 중장기적인 거하고 서로 나눠서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질문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까지 나오는 지표는 아무튼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가 7월달 이때도 나오니까 7월달까지 나오는 지표들은 계속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7월달에서부터의 실제 경제 상황 이 부분들은 6월달보다는 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활동성 지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구글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구글에서 구글도 그렇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지표가 있고요 이게 사실 위치 기반 서비스 기본적으로 구글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은 iOS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해서 이 유저들이 활용을 하는 위치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동성을 갖느냐를 이렇게 데이터로 측정을 합니다 이게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수치인 모양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주간 단위라든지 월간 단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제 활동을 기민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활동성이 좋아졌는지 아직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 아주 좋지 않았을 때 그렇죠 활동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5월, 6월을 거쳐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결국 경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우리가 보통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시겠지만 6월, 말, 7월 초 현재까지 이게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경제 활동, 또 실내 영업 조치들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다시 하면서 다시금 이 활동성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기민하게 반영이 되는 것들을 이러한 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체크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원래 경제 지표하고 그다음에 그게 산정이 돼서 나오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좁힐 건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서 아무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활동성 지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수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활동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가 7월달 이때에서부터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면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7월달에 과연 미국에서 또 이렇게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재정 정책 한 축 또 하나가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통화 정책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경제 여건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라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아질수록 유동성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통화 정책이라든지 정책적인 뒷받침일 텐데 만약 유동성에 대한 공급을 조절하면 기존에 랠리를 보였던 것에서 시장이 잠시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적인 지표가 연준의 총자산인데 총자산이 지금 주간 단위로 측정할 때는 4주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우려를 보이게 했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 이유는 내용을 뜯어보니까 총자산을 감소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부분은 이 RP 운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워낙에 단기 자금 시장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해왔던 이 RP 프로그램 단기 자금 시장에서 하는 RP 프로그램을 이제 0까지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총자산을 줄여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여전히 장기 QE, 장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단기 대출 프로그램은 문제없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을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대책 그리고 기존 정책을 줄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책적인 뒷받침은 저희는 여전히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는 불안하지만 시장은 왜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의 RP 규모가 점점점점 줄어드는데 이걸 이제 나쁜 쪽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걸로 보는 쪽 입장에서는 봐라 이제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고 시장이 너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금 시장이 너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계속해서 줄이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우리가 3월 달에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확산되고 했을 때 또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이 단기 자금 시장 그다음에 유동성 부분 그래서 이제 회사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전부 다 해소가 됐나요? 해소가 됐다고는 보기가 어렵지만 상당 부분 안정이 되어 있다고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달러 유동성을 풀었을 때 연준이 달러 유동성을 풀었을 때 단순히 푼 것만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요 그 풀었던 유동성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달러가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 적극적으로 단기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큰 규모 강한 강도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해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리보 금리로 표현이 되는데 얼마만큼 달러 유동성을 조달하기에 용이하냐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지표들이 과거 3월, 4월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현재의 흐름도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 질문 주셨던 회사체 시장도 역시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에 직면할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연준이 회사체 매입이라고 하는 좀 유례 없는 정책들을 꺼내들었는데 역시 그 회사체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당히 낮춰주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레벨이라든지 방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달러 유동성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책 중에 정책을 필 때 가장 행복한 것은 말만 해도 잘 먹혀들어가면 그게 제일 좋은데 미국의 단기 시장은 정말 말만 해서 잘 먹혀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중 회계협정 파기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계속 상장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형태가 되고 할 텐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상장 폐지하면 그 기업들 홍콩에다가 우리 재상장 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되겠죠 그게 벌써 2018년부터 수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아주 강공 일변도입니다 특히나 홍콩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홍콩 인권법도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권의 수호자로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해서 중국에 대한 계속 강도 높은 이슈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회계협정과 관련돼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까다롭게 체크를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상장 폐기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알리바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요 중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피해를 받더라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더라도 홍콩 시장의 상장을 함으로써 자금 조달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도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 양상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홍콩 특별지휘 박탈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저희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요소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벤트 리스크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콩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홍콩의 통화는 미국의 달러와 서로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패깅제라고 해가지고 고정환율제 형태로서 딱 묶여있는 형태인데 미국에서 패기제를 폐지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홍콩이나 중국은행에 있는 달러 공급을 주렴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패기제는 어떻게 앞으로 될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패기제는 달러에 연동되는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정성이 있는 거죠 워낙에 홍콩 같은 경우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미국은 무시할 수 없는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되는 측면에서 안정성을 담보로 금융시장의 활동성을 활발히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분쟁 양상 속에서 미국이 또 한 번 그 패기제를 뭔가 손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약간의 콧방귀를 끼고 있지 않나 그렇죠. 팔태면 해봐라 그게 실제로 미국이 손을 쓴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국제금융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홍콩을 인위적으로 미국의 힘만으로 그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액이 거의 3조 달러를 넘을 만큼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어떤 자금을 빼나가면서 어떤 홍콩 시장에 위해를 가하는 신용을 취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꺼내둘 수 있는 카드 예비적인 카드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조금 겁을 먹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실제로 미국에서는 패그제, 패기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패그제를 시행하는 것은 홍콩과 중국이 선택을 하는 거지 미국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오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중국 시장하고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동양부터 살펴보면 중국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라든지 경제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코로나이고요 그렇죠 코로나가 가장 먼저 중국에서 발병을 해서 상당한 통제를 또 했고 실제로 다른 자유국가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게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평가도 있을 만큼 지금 중국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분쟁을 하는 와중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도 그렇고요 또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전 소득을 통해서 어떤 소비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글로벌 다 좋았지만 5월달 6월달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제 지표는 다 좋았지만 유독 중국에서 좋았다 그래서 그런 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부각했던 첫 번째 요소였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또 홍콩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생각들 결국은 그 유동성에 대한 생각들이 홍콩 시장에 대해서 또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동일한 여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어떤 상해라든지 또 심천 특히 심천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식시장의 어떤 아웃퍼폼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반기 시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반면에 경제는 보수죠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정책이라든지 유동성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2, 3개월 동안 흘러갔던 게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주가는 오르지만 금리가 묶여 있다 금리가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경기라든지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결국 경기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오버헷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과정에서도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또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제약바이오와 같은 어떤 헬스케어 업종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이 하반기 때 더 유효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 유동성 쪽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대신에 경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고민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